자 이번한 게임은 애니멀 파이트 클럽이라는 게임입니다 동물들이 합체를 해서 뭐 싸우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AFC Choose your first army type 어...음... Fire Fire로 할게요 오른쪽 위에 Edit Army 그 다음에 Mix Animal 이렇게 설정할 수 있군요 그리고 싱글플레이어 메뉴에서 캠페인 미션을 하면 되고요 멀티플레이 하고 싶으면 밑에서 해라 컨트롤 그레이 컨트롤 해라 오케이 Fox 아니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노래는 Fire Fox A 공격 공격하고 있는 거야? 와... 뭐야 공격 아니잖아 졌어 프리스 B 버튼으로 스위치 어나더 유닛 B 됐다 어나더 홍악으로 됐다 어떡해 피하고 죽였다 빅토리 8 좀 이상한데 에디트 아미 우리의 군대를 편집해 볼게요 아...이 코스트가 있네요 500kg 까지 코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힘을 합...피를 합쳐서 242구나 믹스 애니멀 오더 애니멀 오더 애니멀이 사는 건가? 아...돈 모아가지고 사는 거군요 나 지금 얼마있죠? 18원? 그리고... 렌더박스도 있나봐? 흐흐흐흐흫 야 렌더박스가 이득이지 않냐? 최소 15원짜리 나온 거 아니야? 가차 갈게요 가차지 답은 오오! 싸자 아니야 싸자? 아 울프 크으... 아 씨방 믹스합시다 지금 폭스하고 울프하고 석독 같습니다 여우랑 늑대랑 힘을 합치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불 여우 늑대 합치면 뭐 되냐 근데 그런 거 원래 있었잖아 라이온이랑 타이거 합치면 라이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진짜 실제로도 폭푸? 폭... 폭푸가 뭐야 폭수구독 발표 균형태식 손길 흥미로운 상관님 킹다봉님 5개월 위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오 뭐야 이게 늑대랑 여우를 합치됐다 울폭스 울폭스가 완성되었다 타입은 워터다 아이고 풍댕 발전소니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우리 울폭스 괜찮아? 이게 웃긴게 뭐냐면 조종할때 공격이 딜레이가 있어 바로 공격이 안돼 봐봐 에이 뭐야 어디가 어디가 인마 오케이 어떻게든 이겼는데 조종이 잘 안된다고 해야될까? 지금 돈 얼마있죠 28원 가짜가죠 스킵하고 꽃게 공격력은 좋아요 공격력은 좋습니다 근데 불공격력 공기공격력 돌공격력 워터공격력인가? 아 아 아 오 까마귀 공중공격하는 에어네요 34킬로짜리 까마귀 치로우를 갈까 크로우캔을 갈까요 크로우캡가다고 크로우캡가다고 크로우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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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크로우 캡 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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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니 까마귀 머리가 코케가 돼버렸네 어 파이어 공격력이 이게 지금 일단 타입은 에어고 어택 어게이스트 파이어 이게 지금 불공격력이 세단 얘기죠? 아니면 불공격 저항이 높다는 거야? 아무튼 개쎄 보이는데? 간다 난 크로우캡 조종할게요 내가 이렇게 어그를 끌어줘 애들아 빨리 공격해 콕 콕 아씨 아픈데 야 야 플라밍고스는 왜 죽어있나 저기서 뭐 하지도 않고 역시 울폭스가 세 어? 저 플라밍고스 누가 좋다고 그랬냐 저 시작하자마자 쓰러져있는데 저놈 디레 디레 울폭스가 다하네 빅토리 더 뽑아 얼마있죠 지금 15원 가차좀 할게요 내가 컨트롤하니까 다 죽는거라고? 어 멧돼지 보어 좋습니다 보어 오? 올빼미? 올빼미 나왔어요? 다 섞어볼까? 뭘 섞어야 쎄까요? 야 돼지치킨 돼지치킨 진짜 쎄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 돼지고기랑 치킨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돼지치킨 좋겠다 올빼미의 발톱과 돼지의 어금니? 그거다 올빼미의 발톱과 돼지의 어금니가 합친다면 무적이 될 수 있어 배지의 머리와 올빼미의 몸이 됐는데 괜찮을까요? 순서가 좀 상관있나? 빠노오버 어 빠노오버 스 chem이다 오환 가차로 드래곤 나와 Jesus 섭 portable 겍iced 밀어 밀어 어어어 배지 cred mim스 얘 mano 히 없다 어گ으로만 끌어줘야 될 듯 한놈 이쪽으로 빼돌려 낫 Ergeb 낫굴 County yo Arizona 지워만 빠야 enlar sh 주겨 badass junt åt 62 충蛋 58 hab humanity Ridф conos District 십구, 이십삼, 설헿 어어어 다다다 아아아아아아아아 한대이씨 어떻게 세냐? 자아 돈 번걸로 한번 더 뽑고 섞을게요 제발 나도 드래곤 드래곤이랑 뭐로 섞었지? 아아씨 아아 자꾸나와 드래곤하고 치킨하고 섞으면 뭐가 될까? 용갈인 치킨 되냐? 흐흐흐흐흐흐 자 한번만 해볼게 한번만 드래곤 드래곤 되버려졌죠? 드래곤 라이프 230 불공격력에 돌 속성에 강하다 야 이놈을 믹스해주면 되는데 뭘로 믹스해줄까? 벌쇠? 야 벌쇠랑 합쳤다가 완전 마탱이 가는거 아니냐? 벌레곤 벌쇠의 스피드와 드래곤의 강력함이 합쳐졌을때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 탄생하지 하하하하하 아니 작아져야된다고 아씨 앞대가리만 벌쇠로 박혔어 더 약해진거 아니냐? 드래잉 드래잉버드 됐어 드래잉버드 단점만 가져왔어 이거 잘못 합친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드래잉버드 한번 가는거 보세요 자세를 낮추고 안에 삐죽한거 봐 어? 저거에 그냥 꽂히면 죽는거야 저거 드래곤 아니야 상대방? 드래곤이야 가서 꽂아버려 그냥 벌쇠 그냥 그 날카로운 부리로 그냥 데미지 지금 16씩 들어가는거야 막고있는거야 하고있는거야 비슷한데 그냥 드래곤이랑 이겼다 좋습니다 12원 모았거든 돈 모아서 이거 살까 그냥 돈 모아서 이거 두개 합치려면 100원 모아야돼서 9원씩 열판만 이기면 돼요 금방이에요 하지만 상자 두개 사서 나오는게 더 금방이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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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당만 나와이씨 아니야 나올거야 나 여기서 드래곤 뽑았다하니까 공룡이 없어 아 저 미친 올빼비만 나와 나에게 열심히 모으는거라는거 없어 나올거야 드래곤 내가 얼마를 썼는데 이제와서 돈 모을순 없어 아하핳 아하핳 낙타냐 아니네 알파카네 흐흐흐흐흐 알파카 체력 근데 높은데? 122 야 다 나와바 애들아 다 나와바 우리 에이스들로만 구성 한 번 해보자 나와임마 후진주제 있자 드래곤 버디 입장이요 157키로 차지합니다 앞에 딱 놓고 그 다음에 센거 뭐있지? 그 다음에 개미 아핳 안냅 안냅 뭐야 안철실 용수 아니야? 안냄 느낌 안냄 포켄하고 크로켓 울폭스 치크랩 어떻게 하나같이 다 쓰레기같이 보이냐 이런걸 합쳐놨어 울폭이? 그나마 울폭이 그래 울폭이 넣자 에이스들로만 모았다 미쳤다 코끼리 뭐야 저거 코끼리 조심해라 코끼리 데미지 세 코끼리 몸의 뭐야 저거 코끼리의 몸은 뭐해 벨처럼 내려서 코끼리처럼 코끼리엄 우와 코끼리 보냈고 그 다음에 어 쟤놈 좀 무섭다 저거 세키로 아니야? 세키로 몸안에 벌레같은 놈들이 있잖아 펭균 몸안에 벌레 저기 뱀같은 놈 있네 지네 하하하하 벌레곤 벌레곤 공속 빠른데? 멀티로 간다 인원이 좀 돼 얘는 좀 할만하다 뒤에 느린 놈 무시하고 좋아요 폭딜 들어갑니다 할만해 이길만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현자타임 왔어 뭐하는 짓인지 나 찍어버려 니가 막 새소리 들리고 그러니깐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하지만 이겨야겠어 지는거 보단 낫잖아 으아아아 하하하하 이겼지 어? 어어? 지고 있어 컨트롤 해줘야돼 어어 어어 우리 그거 남았어 벌새 벌새의 불위에 알파 알파균 알파균 남았어 알파균 한마리 쓰러뜨렸다 알파균 공격 깨 알파균 그렇지 맞닥뜨면 지는데 알파균 아하 종종해서 졌다 재밌었습니다 네 애니멀 파이트 클럽이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단캠 갈게요 편의점 소원 네나 알파 Hum 알파균 알파균 알파요 에너지